일기 멈추는 남자의 새로운 가구 역시 살수가 보입니다. 굿밤! 굿밤! 한 번 하면 난리옵시나요? 아무나 만나면 내가 아무나 만나면 내가 다시 만만 다시 만만 나도 함께 만난다 또 함께 보지마다 세상도 어떨 때 이건 말이지 기절이 키울다 중심을 잃고 거짓이라도 천만하게 없다 날 속이지 마라 남자를 홀리지 마라 끊어주고 있지만 끊어주고 있지만 시중이지만 시중이지만 홀한 듯이 일어날 거야 금방을 날들 거야 혹시 남자가 다행이야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고마워 금방 금방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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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네 반갑습니다 가수 예치사입니다 요즘 화창 끝발로 타이틀곡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가수 예치사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부를 노래는 돌아와요 부산 인기를 많이 끌었던 노래죠 조기핀씨가 많이 불렀던 노래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애창곡으로 선택을 해서요 한번 잘 부르고 오겠고요 이 노래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들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애창곡으로 멋지게 부르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꽃피는 동백성에 봄이 왔던가 형제 떠다 부산항에 갈래기만 슬피우는데 허윽도 돌아가는 연락성마다 목매여 두려워봐도 대답 없는 내 동체로 돌아왔다 부산항에 갈래기만 슬피우는 내 동체로 돌아왔다 부산항에 갈래기만 슬피우는 내 동체로 돌아왔다